3년 전 청주에서 의붓아버지에게 성범죄를 당한 중학생과 그 친구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당시부터 가해자와 분리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는데, 정부와 자치단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법원의 판단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 5월, 청주 오창에서 중학생 2명이 숨졌습니다. 이들은 2021년 1월, 숨진 학생 가운데 한 명인 A양의 의붓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친아버지가 가해자를 고소한 이후, 경찰은 약 두 달 동안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에서 보안수사 등을 이유로 번번이 반려되거나 기각됐습니다. 그 사이 피해 학생들은 극심한 후유증을 앓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숨진 이후에야 가해자인 의붓아버지는 징역 25년을, 성폭력 피해를 방관한 A양의 친어머니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B양의 친아버지는 부실수사와 분리조치 소홀로 딸을 잃었다며 지난해 1월, 정부와 청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년 8개월을 끌어온 재판은 이제 선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근 청주지법에서 열린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정부 측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측 소송 대리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A양 친어머니의 비협조 등으로 진술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수사 부실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아이들이 구속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너무 절망적인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그런 체계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과연 대안용기 정의는 있는 걸까요? 한편 이 사건 이후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을 가해자와 즉시 분리조치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